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떻게 나는 그것이 너무 쉬워서 다 모두 하신 줄 모든 회원님들이 하신 줄 알고 그렇게 제가 또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쉬워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두 번 가다가 말았어요 그러셨어요? 자 갑니다요 상주 삼창 시작 상주 한참 공갈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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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 lowest ивается 상주 상주 함창 공갈 모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연법 연법 따는 따는 정흐 나가 저 큰 아가 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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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밥 출밥 냅다 출마 냅다 출마 마 마 마 마 마 마 그러죠 우리 우리 부모 부모 섬겨 주소 다시요 상주 함창 시작 상주 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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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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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밥 연밥을 따는 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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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밥 연밥 출발 출발 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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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밥 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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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모 섬겨주소 섬겨주소 이거는 1절을 배우면 거의 5절까지 할 수가 있어요. 절만 바꿔서 시김이 조금씩만 달라지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1절만 잘하시면 5절까지 다 되는 거예요. 상주 함창 시작 상주 함창 공갈 모세 공갈 모세 염밥 따는 염밥 따는 저 큰 아가 저 큰 아가 염밥 출밥 굿 아주 느낌이 좋아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염밥 염밥 출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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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따 주마 내 따 주마 우리 부모 우리 부모 섬겨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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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배워볼게요. 문어 문어야 대전복 시작 문어야 대전복 선에 들고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친구 집으로 친구 집으로 놀러가니 놀러가니 친구야 아버님 친구야 아버님 간 곳 없고 간 곳 없고 조각배만 놀아난다 조각배만 놀아난다 거의 비슷하죠? 1절 2절이 거의 비슷해 남쪽 따라 불러봐야겠네 다시 1절 2절을 붙여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상주 시작 상주 함창 콩갈로새 연밥 따는 저 큰 아가 연밥 출밥 내 따추마 우리 부모 성경 주소 문어야 대전보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가니 친구야 아버님 간 곳 없고 조각배만 놀아난다 소아 능청 능청 저 비름끝에 대신을 골게 마주 앉아 나도 야 죽어 구색하면 나 군 먼저 섬길 라네 나 군 먼저 섬길 라네 이 뱀이 저 뱀이 다시 먹으니 또한 대비가 나 먹으나 지가야 무슨 반달이야 초생달이 초생달이 반달이지 초생달이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시집 있어 시집 37 고소 시집삽이는 안하려네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여 에이 아디야 아이고 그건 다음에 하셔야 되겠네 아 1절만 배워봐 1절만 5분 남았은게 뭔데요? 함양양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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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머리에요 에이가 suicide 에이에이지 시작 무겁게 하지말고 에이 mut다 은상 두 개까지 울어본다 두둥과 실실 너 울러라 두둥과 실실 너 울러라 두둥과 실실 너 울러라 너 울러라 두둥과 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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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울러라 부동가 실실로 울려라 두둥과 실실로 울러라 또 울러라 또 울러라 두둥과 실실로 울러라 두둥과 실실로 울러라 또 울러라 또 울러라 두둥과 실실로 울러라 두둥과 실실 너울러라 부드럽게 두둥과 실실 너울러라 두둥과 실실 너울러라 헤이야 뒤야 에헤이야 헤이야 뒤야 에헤이야 충중머리 노래고 신민효인 만큼 가볍게 사펀사펀하게 헤이야 뒤야 에헤이야 헤에헤에헤에헤에헤 두견이 우르문다 두둥과 실실 너울러라 두둥과 실실러 울러라 너는 죽어고 너는 죽어 죽어고 죽어 죽어가 아니고 죽어가 아니고 죽어가 죽어가 아니고 죽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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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가 힘을 빼고 따로 떼 주 우고 그렇지 식임을 하려면 그 목을 세분을 해서 각 거기를 우고고 주 우고고 주 아니 주 우고고 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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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하라고 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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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빼 죽으로 가 그렇지 죽으로 가 죽으로 가 죽으로 가 죽으로 가 두번을 치워 박어 그렇게 그렇지 수녀님 잘하시네 죽을 빼 꾹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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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식임을 하려면 그렇게 음을 다 나눠서 따로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써야 돼 주욱욱욱욱 이렇게 해버리면 죽어를 생각하면 죽어도 죽으욱욱욱 그냥 갖고 놀아 가사에 매지마 주욱욱욱욱욱 주욱욱욱욱 주욱욱욱욱 그래야 식임이 나와 가사에 매서 주욱욱욱욱 주욱욱욱욱 하나밖에 안 돼 두 봉을 쳐낼 수가 없어 우욱어야 나는 주욱욱욱욱 시작 얼른 주욱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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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욱욱 주욱욱욱 주욱욱욱 굿굿굿 그렇게 하셔야 돼 꾹꾹 이 판소리에 엄청나게 나와 주욱욱욱욱국 주욱욱욱욱 두 번을 팍 굿굿굿굿굿굿굿굿굿uy 주욱욱욱og 요게 하나만 배웠어도 3년, 3년 들랑달랑 거린 공약 배우고 아dzy 데이에иф 고맙지 그 못여 3년 됐어도 모든 사람은 못해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라는데도 죽어도 안되는거에요 그렇지 죽으그그야 그렇지 그냥 소리나는대로 그렇지 소리나는대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분리해 나는 죽어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돼 가사에 매지 말고 목을 쓰려면 가사를 떼어놔 놓고 소리의 궤적을 쫓아가야지 가사를 쫓아가면 죽어도 안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양양정과에서 그것 하나 배워버렸으면 70% 등선은 넘은거에요 그러면 죽어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근데 이 이랬다 이히히히히 이런게 이히히히 이런 목이 판소리에서 판소리에서 무진장하게 나와버려 근데 그걸 끝까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남자들 특히 남자들 떡목 져갖고 악만 쓸 줄 알지 그것을 못해요 그냥 부드럽게 해야돼 심술이에요 그러면 오늘 서번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스님께서 한번 해보실려고 그럼 우리 스님께서 한번 해보실려고 공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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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